celular 실력 예쁘다 나 깜짝 놀랐어 왜왜왜 순간 젖칠뻔했다 바로 Subscribe 엄청 무겁긴 했어요 뭐지? 뭐? 이리 들어가라고 어? 이리 들어가라고 뭐야 야 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라토바이 뭐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라토바이 뭐야 라토바이 뭐야 이거 야 야 괜찮은 뭐 왜 잘 못 derechos 어 어 الل 아니 너라 아 감사합니다 천하 감사합니다 내가 자상함 한번 보여줄게 거죽대기 벗어 거죽대기 벗어 오빠도 벗어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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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어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뭐야 이거 뭐하세요? 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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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벗을게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벗을게요 내가 벗을게요 알았어 내가 벗을게요 알았어 내가 벗을게요 아니 씨발 잘못했어요 언니팬 오 제자리 아파요 응 상관없어 찢어도 상관없어 한번에 다 찢을 거 같은데 어 시끄네 잠시만 왜 없다 80에 내가 찢을 거 같은데 아니야 나 힘이 약해 아 팔뚝이 설쳐져 그래 한번 이제 딱 힘 줘봐 힘줘봐 아니 확 줘 확 줘 확 줘 확 줘 확 줘 확 줘봐 진짜데 확 줘 제대로 확 확 줘봐 상남자 매력 어필해보자 크크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하대 씨름이야 복분자 마실거야? 응 이거 안 닦아 뭐지? 술도 질 것 같다고? 에이 씨발 그래도 돼 나 남잔데 그래도 너 풀어주마 어? 아 예 어때? 아 혜연한테 짠 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누나는 이제 이참인 아프리카TV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세요 여기는 중건 님이세요 중건 혜연한테 짠 옛날에 아프리카TV 하다가 유튜브도 넘어오신 분 야당의 약간 신 같은 느낌? 맞죠? 그래도 부천에서 굉장히 인지도 있는 편 어? 어떻게 파악을 좀 하실까? 들리는 소문인가본가 알죠 진짜 감사합니다 형 안주 어머 왜 벗겨 미친놈 아니 미친놈 왜 안나는데 왜 그래 왜 안 벗어 뭐야 이거 컨셉이나 뭐 제비나 뭐야 아나콘다야? 어머 이게 뭐야 왜 벗어졌어 잠시만 왜 벗어졌어 아 더워가지고 어? 갑자기? 더워가지고 왜 왜 벗어졌어 더워가지고 아 좋다 누나 누나 아니 교덩이 한번 보여줬대요? 교덩이 교덩이 한번 봐주세요 교덩이 한번 봐주세요 교덩이 한번 봐주세요 교덩이에 수술자록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털은 없는데 아니 보여준적 있어? 근데 방송에? 안보여요 안 보여준다고 잘? 안보여요 아니 보여준적 있어 없어? 다 봤지 뭐 다 봤다고? 보고싶어? 어? 진짜 수술자국이 있네 응 가슴스트리스 어? 근데 막 그렇게 막 티는 안난다 털 안났지 어? 털 뭐야? 민거야? 털이 올라올어 그러니까 고등학교때 괴덩이 털이 났는데 쇠가닥나고 말더라고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지반에는 털 없어야지 나 한번 보여줄수 있어ens cuc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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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번. 찾지마. 찾지마. 싫어. 찾지마. 어? 어디 앙증맞으려면 뭐야? 싫어. 찾지마. 뭘 주라고. 싫어. 뭘 주라고. 야. 싫어. 뭐지? 찾지마. 그래? 찾았어. 부끄러워. 그런건. 부끄러워. 누나도 여자구나? 그런건 부끄럽지. 맞잖아요. 열어봐. 여자네. 맞잖아. 보고싶어하지도 않아. 사람들. 아니야. 보고싶어하는 사람 많군. 아니야. 나 등드름 없지. 깨끗하지. 등드름? 봐봐. 만져봐. 부드럽지 않아. 등드름이야? 아니. 그런데 만져봐. 없지. 어? 진짜 부드럽다. 아니. 어? 뭐지? 나 안 보고싶대잖아. 안 보고싶대? 첫째 중이라구요? 에? SM이라고? 도미야, 돔? 아니. 때리는거 좀 좋아합니다. 도미야? 도미 뭐야? 모르네. 어. 몰라. 아. 나 S야. 그냥. S가 도미잖아. S가 도미야? 누나는 뭔데? 난 섭이지. 섭이가 맞는거야? 섭. 로해. 노해? 나는 약간 소프트. 소프트? 응. 조금? 맞는것은 조금? 조금. 아니. 아니. 이런거 말고. 뭐 뭔데? 아니. 이런거 말고. 그럼 뭐. 평상시에 말고. 아. 평상시에 말고. 뭔 말했는지 모르나? 아. 평상시에 말고. 아. 평상시에 말고. 어떤가 누나. 음. 그치. 호기심이 많아가쥬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다 해봤어요. 다. 다 해봤다고? 응. 뭐 해봤는데? 야동에 나오는거 다 해봤어. 야동에 나오는거 다 해봤다고. 야동에 나오는거 다 해봤다고. 거의 다 해봤어. 이게 뭔 소리지? 어? 뭐? 아. 거의 다 해봤다고. 거의 다 해봤다고? 야동에 나오는 약간. 판타지 같은. 판타지? 응. 가슴 때리면 많았나. 여기 그거 아니라고요. 여기 성인 표현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방송 끈다고. 여기 맑은 약간 유튜브 방송으로다가 좀. 맞지. 맞잖아요. 유튜브도 그런 건 안 돼요. 노랑 딱지 붙어요. 아껴줘야지. 아무리 같은 남자여도 아껴줘야 됩니다. 지금은 여자니까. 여자 된 지 몇 년? 좀 됐죠. 얼마 됐어? 네. 몇 년 됐어요. 2011년도에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2년도 된 건가? 12년? 방주하고 하고 싶은 건 다 그래. 책집 같은 건 맞아 봤어? 그런 거? 책집은 안 맞아 봤어요. 그럼 뭐로 맞아 봤어? 손이지 뭐 손. 손? 엉덩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대박. 이거 맛방 안 돼 유튜브. 맞죠? 아이 그 정도의 애교지. 머리 가발 아니야. 저 머릿결이 좋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맞지 머릿결이 좋지. 뭐야 이거. 이거. 얼마나 걸렸댔지 이거. 맞지 머릿결이 좋지.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여자 아니에요? 아니 여자지. 머릿결이 좋지 않아. 어. 머릿결이 좋아서 가벼워 찍어요. 몇 년 걸려요? 보통 이 정도. 머리 한 5년 걸리지 않나? 5년 걸렸어? 긴머리 여자들은 그런 연도를 잘.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기르는데. 아 저 책 찍은. 그거 뭐해. 방송에서만 내려봤어. 책 찍은. 그래도 셰팅이 예쁘긴 하다. 그치? 응. 아 막 더 심할 때 엄청 많아? 아 그래. 더 심할 때 엄청 많냐고. 많지. 심할 때. 아 진짜로? 짠. 군대는 안 갔다 왔대요. 가기 전에 해가지고 그런건가? 그치? 안 갔다 왔자 여러분. 원현입니다 짠. 맞아요. 저 민증 바꿨어요 여러분. 민증번호 2에요. 어 2라고? 바꿨어요 바꿨어요. 요즘에 다 바꿔요 여러분. 웬만하면. 바꾼게 낫지. 바꾸는게 살면서 편해요. 그렇지. 왜냐면 옛날에 나 바꾸기 전에 막 부동산 가고 이러면은. 어. 맞아요.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나 진짜. 어 그니까. 이런게 왜 궁금한거야 자기야. 아니 아니 난. 나를 궁금해야지. 아 그거 알아가는. 누나 다. 누나 알아가는거잖아 그게. 왜 나 지금 일을 안하고 있는데. 아 그래? 아 누나 과거가 궁금한거였어 그냥. 과거가 왜 궁금해? 과거가 중요해? 미래가 중요하지? 아 미래가 중요한거 맞지. 맞잖아. 어. 아 누나 삶이 좀 궁금해서 가지고 나. 나 안 물어봐도 돼. 괜찮아. 아 그래? 알겠어. 나 과거 따윈 괜찮아. 아 과거 따윈 괜찮아? 과거 따윈 괜찮아.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어어 그럴 수 있지. 징역 갔다 올 수도 있지. 어? 지금 갔다 왔어. 아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저는 과거와 상관이 없다 이런거지. 갔다 온 적 없죠? 없지 나는. 아 진짜로? 응. 너 있어? 아 저는 없어요. 네. 전자발찌도 없고. 아 전자발찌도 없고. 아 전자발찌도. 예. 아 더 들어. 아 예. 왜?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진다?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지 않아요? 아 예. 어 좋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어 진짜 잘 만지네. 지발. 뭐지? 그니까 박애에게 지겹잖아요 사실. 아 그니까 말한 적은 있어? 말 잘 안해가지고. 아 잘 안해? 왜냐면 어차피 뭐. 어. 다른 분들이 다 해가지고. 그렇지 뭐. 궁금해하지도 않아. 아 그래? 궁금해하지 않아? 별로 안 궁금해해야 된다 나는. 아 그래? 응.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요즘에 업소방송 많이 하잖아. 되게 많잖아. 아 그래요? 너만 모르는 거야? 아 업소방송 많이 해요? 많이 하잖아요. 그 맞잖아. 부산도 있고 뭐. 서울에도 있고. 아 진짜로? 응. 언플라우스 많잖아. 아인플라우스. 오. 누나 그 비키니도 해본 적 있어요? 똥냥이 안녕. 나 비키니 영상이 있어. 영상이 있다고? 아 진짜로?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비키니 영상이. 아 진짜로? 똥냥 똥냥이. 내가 다음에 한 번 뭐. 나랑 뭐. 호빵하자고? 아 호빵요? 난 호빵하고 싶다 너랑. 저랑요? 아 씨발. 나랑 같이 가고. 씨발. 딴 남자 같이. 엄마 질퇴하는 거야? 어? 같이 옆에. 양옆에 껴가지고. 같이. 질퇴하는 거지. 맞지? 아 씨발. 질퇴하는 거야? 아냐아냐. 어우 씨발. 뭐지? 오빠에서 일한 적 없어? 어 없어요. 방송은 처음이야? 어. 근데 나 하고 싶었어 근데. 아니. 그 전에 뭐 했어? 저는 이제. 편의점하고. 막 맥도날드하고. 막. 배달하고. 전전할 것 같네. 군대 갔다 왔어? 군대 갔다 왔죠. 응. 여기까지. 응. 나도 살짝 물어봤어요. 봐봐 살짝. 비트코인도 하고. 아 코인 했구나. 응. 그걸로 좀 1억 5천원 정도 날렸어. 에이. 돈이 그렇게 많았어? 아 이거 다 대출하고 막 엄마도 늘리고 뭐하고 막. 그거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번. 그. 방송으로 다 갚았어요 빚을. 어. 잘 벌었나 보다. 응. 아 술 잘 따르네. 차가 없어? 운전을 못하나? 아 차는 지금 고민 중이야. 아 면허는 있다? 응. 차에 있는 게 편하지 않아? 방송 안에는? 어 편하지. 고민 중이야. 여행 방송도 하고. 야킹도 잘 할 것 같은데. 야킹? 아 그 씨. 아 저 자존감이 안 하시더라. 너무 깔리지? 깔리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원래 자요. 네? 고자 마세요. 누나 그럼 내일은 몇 시에 켜요? 아 내일은. 너 자고 일어나는 거 봐서? 너 자고 일어나는 거 봐. 씨. 이거 뭐지? 아 저는 저녁에 많이 켜요. 보통. 저녁에? 5시 6시 이후에 켭니다. 어 나랑 비슷하네. 응. 다 6시간 하고. 그치 보통. 음. 어 술 자주 먹어서. 맨날 먹어요 술을.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응. 저도 술 많이 먹어요. 근데 방송이 사실. 술이 좀 들어가긴 해야 돼요. 어 맞아. 네. 낮에는 좀 이렇게 나도 돌아다니다가 뭐 하다가 소통하다가 마지막엔 결국 술 먹고 자고. 응. 술 먹방 많이? 어 엄청나죠 맨날 할 거야. 아 유튜브 키고? 아프리카에서도 맛있을 때도 있고 유튜브 와서 술을 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얼마 터져 먹는 거야? 2240개. 2240개? 안 터지면. 아프리카 안 터지면. 안 터지면 유튜브 와서. 유튜브에서 영상이라도 남으면은 그게 또. 어. 그런 게 있잖아 유튜브는. 응. 그래서 유튜브를 치죠. 안 터지면. 아 근데 잘 어울린다는 소리가 많네. 누나 근데 뭐야. 목소리도 수술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나 목소리로 했어요. 얼마예요? 한국에서. 목소리는 얼마야? 목소리는 5,600개요. 근데 내가 담배리만 흠펴가지고. 응. 난 그래요 사실. 근데 지금 그냥 말하고 있는 거지? 어 그냥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막 남자목소리 낼려면 낼 수 있지. 안나와. 이거를. 어! 중단에 대해 쭉 펴내가지고. 어! 어! 야! 오 야! 잠시만요 나 여기 먹느라 호집으면 자기야 살 좀 약한 것 같다 몰라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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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몰라 모르겠어 이따 없으면 불편하겠다고 해서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많네 합에 잘 맞는다고? 아 목돈은 원래 목돈이다 원래 없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없네 몰라 넌 있어? 봐봐 난 별로 없어 조금 있네 난 별로 없어 안 섰어 안 섰어 섰어? 누워봐 어머 아 예? 누워보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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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우라는 거야? 확인 확인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니래요 아직 안 섰어 안 섰어 안 섰어 안 섰어 아니 저는 너무 큰 거 싫어해요 좀 서분한 거 너무 크면은 너무 이상해요 아 그래?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하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적당한 게 좋아요 적당한 거 그냥 적당한 거 내꺼? 내꺼? 내꺼 한 이 정도? 네꺼 내꺼야 이 정도? 네꺼 이 정도면 괜찮아? 네꺼 어 괜찮아? 네 네꺼 아 씨발 존나 꼴리네 너는 소리 잘 들어간다 나 취하면은 막 주사 있지 않아? 아 저요? 아 다 벗어요 비형들에 주사가 심하던데 어 나 다 벗어 어? 다 벗어야 되나? 다 벗어야 되나? 아니 그냥 그냥 방송 그냥 다 그 찢겨 버리고 그냥 그 버릇이야 뭔가 완전 취하면 지금 취한 거 아니지? 아냐 지금 별로 안 취했어 형은 짠 찰얼스 아 굵기요? 굵기? 잠시만 씨발 뭐하는거야? 굵기 굵기 잠시만 굵기 잠시만 아 키스면 좀 오바 아닌가? 네? 키스 해보라고 해가지고 오바 아니에요? 키스? 예? 키스가 오바 아니에요? 아 그거 방송 끄고도 방송 끄고 하는게 낫지 오일 가지 애호박이란거야? 아 근데 사실 나는 큰거는 그냥 보는거는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하고싶지는 않으면 사실 여자는 혹시 제일 남자한테 능력은 어디? 응? 남자한테 제일 능력이 뭐라 생각해? 여자는 남자 볼 때 능력? 어 약간 뭐 뭐라 해야 되지? 누나가 제일 매력이 있어야 하는거 뭐 남자 볼 때? 어 뭐 뭔가는 갖춰져 있는거 뭐 이제 재력이든 뭐 능력 뭐 그런거 있잖아 뭐 인맥이 많은 남자 아니면 뭐 뭐 능력이 뭐라 해야 되나? 잘 버는 남자 아니면 나 진짜 성격 좋은 남자 나 그 성격이 어떤거냐면 응 그냥 배려할 수는 많고 응 왜냐면 나도 연애할 때 되게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응 그 사람도 나를 맞춰주고 서로가 존중해주는 그런 이런 관계 응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게 최고인거 같아 그러면서 이제 취미도 비슷하고 응 술 예를들어서 담배, 술 내가 다 하잖아요 그 사람도 해야 돼 안하면 힘들더라고 응 그런게 중요한거 같아 생활의 습관 응 패턴 코드 응 존중 누나 그럼 뭔데? 그거 뭐야? 취미가 뭔데? 나 취미 뭐 응 영화 보는거 좋아하고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낚시 좋아 여행 좋아하고 영화 보기 영화 보기 여행 낚시 담배 담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것도 이기적이지 사실 그런거 맞춘 사람이 없으세요 형은 일단 낚시를 좋아한다고 근데 낚시 안좋아해? 관심은 있어 근데 안에서 하는 낚시들을 많이 해봤거든 아 실내 낚시? 어 밖에서 하는거는 좀 안해봐가지고 밖에서 하는것도 할줄 알아요? 어 바다 낚시 원투낚시랑 찐낚시 다 해봤어요 저는 예전에 낚시비제도 했거든요 그래서 낚시 언제부터 한거야? 낚시 방송하면서 여름에 많이 했어요 아 여자일때 한거야? 어 저 이차미 다 맞는데 남자가 술 담배를 안 한다면 어 남자가 술 담배 안하면은 응 사귈 수는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남자가 응 지랄하더라구 하하하 남자가 약간 지랄하더라구 이해를 못하니까 그 기분을 아 그치 그치 내가 또 답답하더라구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에 갔어 응응 내 남자가 술을 안먹어 근데 나는 고기에 술을 먹어야 돼 근데 한병을 혼자 마셔 아 그치 그러면 또 앞에 짜낼 사람도 없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 사람을 맞춰준다고 생각하는데 어 나는 점점 약간 이렇게 기분이 알달달한데 이 사람은 멀쩡해 근데 술 마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해가 안갈 때가 있거든 아 그치 같이 마시는게 기분 좋지 아 여자도 낙지 많이 한다고요? 푸르몬두산 한두달에 한번 어 머리 묶으면 어떠실까요? 머리 끈이 없어야죠 응 팔 끈이 멋지다는데 아 끈이 없는데 그치 없는 편이야 넌 끈이? 없지않아? 어 멋있다 팔이야 살 박 줘봐 아 박 준거야? 응 아 제가 키가 커가지고 막 튼튼해 보이는데 튼튼해 보여? 아 튼튼한데? 저 허약해요 생각보다 맞지? 네 허벅지도 얇지 않아? 어 발목도 얇아 맞지? 목도 얇아 아 아 왜 넣어 왜 넣어 왜 넣어 씨발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뭐야 미친년이 뭐야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언니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뭐야 뭐야 씨발 아 로아는 확실히 얘기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빠야 아 그래요? 아 힘들어 하연눈님이 무당이시군요 아니 무당이신데 누가 무당이죠? 하연눈님이 무당이시거든요 아 하연눈님 여자 조심하라 해도 나보고 아 그래요? 난 상관없겠다 혹시 그러면 여 어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어때요? 여자 어떻게 해야 돼? 취급을 어떻게 해야 돼? 전 어때요? 하연눈씨 오 관상 어때요? 관상 보실 줄 알겠다 그렇지? 응 관상 보이잖아요 어 그 또 딱 오우라 볼 때 이제 딱 아시지? 아우라 보추잖아요 하연눈님 예? 상관없대잖아요 아아 아주 딱 좋대 딱 좋아 보추면 괜찮대 아 보추 여자라는데? 시X 여자라고? 조심해야돼? 뭐지?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조심해야돼 그러면? 뭐야 시X 발바닥 쓸거면 나? 아닌데? 너 발 닦으래 나 왜? 시X 왜 이래? 어머 시X 왜 이래? 왜 닦고 와 어? 그럼 거기도 닦고 올게 그러면 응 똥꼬도 닦고 똥꼬도 닦고 똥꼬도 까지? 아 밀라 남자들 똥꼬도 닦아야돼 아 그래? 남자들 맞죠? 똥꼬도 안 닦더라? 아 똥꼬도 닦지 당연히 윤창민이란 누구야? 나요 아 신년이야? 응 성민이 얘네 이쁘다 창민이 응 아 형 창민이 차민이 어머나 차.. 차민이야? 창민이 차민이 비슷하네 차민이야? 차민이 이차민이잖아 이름이 진짜 이차민이야? 아니 아니 비슷하다 닉네임이 이차민 아 누나 본인거 너 몰라? 나 이승아 이승아? 응 누나 나 아 누나 남자애들은 어? 공개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진짜로? 응 남자들 방콕 내지 너무 난다고? 남자들 똥꼬도 나는거야 똥꼬도 안 쓰더라고 아 똥싸고? 아니 샤워할때 똥꼬도 안 닦더라 아 그래? 백정식구 나오더라고 나는 나는 제대로 닦아요 비벼슬로 빡빡 닦아야지 응 이것 좀 먹어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맞아? 한잔 먹고 하자 한잔 먹고 하자 그래 부끄럽다 수치 이런거 안해? 수치? 응 잘 안해 그래 응 나 이런거 올려도 돼? 응 난 라이브밖에 안해 잘 여러분 잘 응 현실 잘 차민씨 남자 1 여자 1 조심 시끄러니 생긴다 근데 저요? 응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조심하라고 여자? 응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응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뭘까? 합방을 조심해야겠다 그쵸?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조심하라고 그쵸? 남자 하나 여자 하면은 응 남자 하나에 있고 남자 하나에 있고 남자 하나에 있고 여자 하나에 있는 합방을 조심해야겠다 음 단둘의 합방은 괜찮겠다 그치? 응 그 얘기일 수도 있어 응 이게 아유 짠 감사합니다 세개의 삶 조심해야겠다 아니라고? 어 잠깐만 잠깐만 왜? 빨리 먹어 아니 잠깐만 아 씨앗 왜? 아 씨앗 뭐 온거야? 뭐 온거야? 먹는거야? 먹었어? 응 먹었어? 먹었어? 뭐 안 자른거 같지 씨앗? 잘랐어 저 남자 아저씨 말하고 자랐도라 해도 이거 생긴다고요? 응 먹었어? 응 조심하라구요 조심하라구요 아 넌 이런거 하다가 관제걸리는데 조심하라 아 저 뭐 이렇게 고소 이런거 아니에요 응 약속 응 그런거 안합니다 저희였죠? 저 같은 남자끼리 뭐 응 정신차를 줘봐 누나니까 이렇게 한거에요 누나니까 아니 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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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거에요 동구랑은 뭔 사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합방한 사이 응 나도 잘 어울린다고 남자 왁싱 아예 없는 것보다 조금 하는건 낫지 이렇게 좀 하는거 괜찮긴 한데 별 상관은 없지 않나? 아니 깨추가 없는데 공격을 어떻게 해요 제가 조작 안합니다 뭔소리에요 하유씨 하유씨 아니 아 깨추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해요 아 박번님 그런 얘기는 요기해서 그만 응 왜냐면 옛날얘기라서 옛날에 그냥 같이 방송했던 얘기라서 신념 안 써도 돼요 라고 아 근데 집까지도 찾아갔었어 옛날에 옛날에 아니 그니까 집까지도 찾아갔어? 방송 끝나는데도? 옛날에 어 그래가지고 동구가? 응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했어요 아무튼 옛날얘기 안해도 좋잖아 몇 년 전인데 오래됐어요. 진짜로? 딜도 보내주세요 언니. 오늘 맘에 들었나보다. 딜도 말고 의문아이저 보내주세요. 의문아이저 중검이 집으로 보내주세요. 여기 주소 알아요? 여기 주소 공개했어? 아직. 저준 사람한테는 알려줄 수 있어. 여기 의문아이저 보내주세요 중검이 집으로. 아 막발이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아 예 잘 지냈습니다 형님. 연습하다고요? 잘 지내셨어요 형님. 하연이 형 친하구나. 후딱딱이나요 형님. 꼬주가 없다고요. 뭐가 있어야 되죠. 아니 맞잖아. 뭐가 있어야 되죠. 아 누나 그런거는. 아니 어는데 뭐라고 하려는거지. 없어요 여러분? 어!!! 아! 없다고요. 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나 없이 그럼.. 아니 없다고 진짜. 아 그러면은. 없어. 그러면은. 아니 없는데 자꾸 뭘그래. 그럼 내가. 왜 그랬는거야. 그럼 내가 총 떼매고 내가 확인해볼게 뭘 또 확인을 해야해 네? 아니 없으니까 민증이 바뀌었겠지 맞잖아 오 그런가? 나 아프리카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이잖아 본인 아니면 환전도 못하잖아 맞잖아 아 그럼 그거 다 확인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거 민증 넣잖아 몰라? 너 해봤잖아 아프리카 환전 해봤을 거 아니야 아 그니까 근데 그 성별이 뜨잖아 아 그니까 그거 E 바꾸려면 아예 다 확인하고 어 환불가 가서 다리 벌려고 확인하고 정신껏 떼고 다 떼어 라고 환불해주는 게 아니야 어 말이 안 되지 아무나 사실 뭐 하면 그렇게 하면 사격분들 돈 배출 땡겨 뭐하고 수술해버리면 맞잖아 아 그 인정했어 E까지 인정했어 다 알지 근데 근데 자른 것도 이거 보여줘? 네 거 여기다 이렇게 보여줘? 어? 네 거 여기다 이렇게 보여줘? 자르는 게 아니야 그걸로 만드는 거지 아 그 그 그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지 어 진짜로? 된강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그걸로 만든다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와 된강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불알은 어디 갔어? 그거 다 만드는 거야 그걸로? 우와 오 네 완트 맞아요 완트 맞습니다 완트 맞습니다 대선이랑 다른 분들 그만하세요 이거 뭐야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가세요 형님 아 차트 야 차트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이거 이거 씨팔 이거 뭐야 아 아 형님 들어가세요 노포예요? 노포예요? 노포요? 노포라고요? 오늘 밥도둑먹나요 제가? 노포예요? 어 아 아 아 그거 안했어 팬들이 어떻게 알아? 봤어? 아니 말했지 안했던 거 자포? 응 까져? 응 맨날 씻어? 할 땐 씻지 안 할 땐 안 씻어? 어 껴있어? 뭘 껴있어? 뭐가 껴있어? 아니 그 할 때만 씻는다니까 뭔 말이야? 뭐 할 때만 씻는다고 어? 샤워 안 해? 아 할 때만 씻는다니까 아 샤워할 때도 닦아야지 아 그게 뭐가 중요해 할 때만 껴있어? 안 껴있어 방금 씻을 때 껴있었어? 없어 아 그래? 응 하얀 거 껴있어? 안 껴있다고 10 어 네 아 자세형님 어서오세요님 아 발바닥 옆에 여인이 더럽다 해가지고 좀 딱 여기 침대니까 여기 더러워질 거다 아 맞지 내 침대도 아니고 여기 침대긴 한데 응 왜냐면 야간방송 아니 야외 방송 해가지고 응 아까 보내갖고 크록스 신었더라고 응 아 손이 형 아까 아까 여기 들어왔을 때 씻었어요 여기 손이 문제라고 안 씻는데 아이 손 깨끗합니다 왜 바로 이거 가는 가니까 씨발 뭔 소리야 나 씻어 왔는데 나 씻어 나 씻어 응 아 응 으 cous 으 골드 핑커래? 씨X 뭐지? 골드 핑커말 골드 핑커말? 골드 핑커맨 누나 인기 많겠다 근데 고려태가 들고 인기 별로 없어요 인기 별로 없는데 아 그래?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 봤을 때 저 느낌이 약간 키 크고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아 깊고 예를 들어 방송이 아니었어 아 그 그쵸? 말걸려도 좀 그렇잖아 아 근데 이쁜 사람들은 말걸려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쁘다는게 아니라 키가 커요 좀 보기보다 이렇게 커보여 같지? 아 그니까 거의 그냥 모델이야 내가 봤을 때 커보여가지고 그래서 말걸려도 쉽지 않지? 제가 이렇게 키가 커보여요 생각보다 엄청 커보여요 응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안 걸어요 사실 아 거미보다 등발이 커버린다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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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쟤가 좀 작은 겁니다 아 쟤가 어깨가 또 직각이라서 흐흫 직각 어깨로 싹 어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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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음 클 수도 있죠 뭐 여자가 아 아 뭐 흘려 내보내고 싶다고 여자가 클 수도 있지 그치 여자는 클 수 있잖아요 응 그치 그치 음 유국 갔다 왔어? 네 불이 처진 영혼이라고 간선보니까 누가요 우리도요 복분자를 붙자고요 복분자씨 으흐 물 Ephünk 물 보 Leadership areas 음 무 음 아 옆에서 시켜줄게 푸흐 하아 아, ㅅㅂ 왜 자꾸 때리는거야? 왜 자꾸 때리는거야? 왜 때리는거야? 아 이런 여자 어디서 만날 수 없을거 같다고? 그럴거 같긴해 누나정도면 진짜 이쁘고 몸에 좋으니까 나 발로 안나지 않아? 났어? 났어? 나 발 이뻐 그치? 깨끗하지? 빨고 쉽게 생겼다 이렇게 아주 발도 깨끗해 맞지? 오 그러네 손발을 좀 이렇게 청결 유지하고 누나 하나하나 다 알아넣고 싶어 피모가 되게 하얀다 근데 정답이 그치? 누나가 더 하얀다 핑구야? 누나 핑구야? 아니 나 갈두 핑갈두 난 다 섞여있어 핑갈두? 핑갈두 너는?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왜그래 끝났지 나 누나 다 했어? 다했지 장착했지 해야지 아 내가 큰일나 아 그래? 응 찐이냐고? 아 앙반들이야 앙반들이야 아 나도 셋 다른 경험 해보고 싶긴 한데 앙반들이야 앙반들 아 손이 3살이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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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누나 한 스물일곱분 보고 계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누나 이거 고정 안해요? 어떤가? 고정은 안 돼 고정 안 돼 아 피부 만져봐 여자 느낌 나은지 아 진짜 막 부드러워요 진짜로 어 저 피부 좋아요 응 응 아 부드러워 한번 뭐냐하면 왜 그렇게 뜨겁 prof 뜨거워な 아침않아 왜 이렇게 뜨거워 너 때문에 어? 별때문에 무슨 소리야 제 술 먹으면 요즘에 따라 올라가 하도 안 해가지고 아jets 하도 안 해 그러면ображ 결혼. 그니까 machst. 언제땡 며칠전에 네? 한참 됐어 많이 됐어 아 거란전님 어서오세요 또 독해하지 몇 년 전부터 했지? 방송을? 어떤 방송? 모든 거? 응 방금 그냥 언제부터 처음 했어? 처음에 아프리카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 했다가 안했다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게 언제? 별로 안 나 연도가 기억이 안 나 아 그래? 응 몇 년 차라고 해 그러면? 지금 복귀한 것만 따지면 이제 한 달 거의 다 돼가 나오지 몇 년 샀는데? 복귀한 걸 따져야 했을까? 얼마나 샀는데? 한 일 년씩 일 년하고 일 년씩 일 년하고 아 뭐지? 일 년 만에?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로 안 돼가지고? 풍이 터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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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게 너무 심해서 어 이게 생활하다보면 너 빚에 해봤잖아 어 이게 생활이 안 돼 안 되는 거 같아 안 멈춰진다고? 이게 복귀 복이 너무 심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누나가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풍도 이랬다 저랬다 아니 아니야 꾸준히 했다랬까? 꾸준히 했는데도 이게 응 잘 터질때 잘 터질때 안 터질때 안 터질때 응 그래가지고 안 징기 차이 너무 세운 거 아니냐고 아 아닌데 오빠가 더 큰데 안 징기 안 징기 안 징기는 오빠가 더 커요 아 내가 더 큰데? 어 정들 이쁘다 이거 뺄라고 했는데 안 빼 안 뺀 아 매력점이래 안 뺴도 될 거 같아요 응 맞아요 여기 자기가 큰 거 같으면서도 장래 그치 어 아니 왜 왜요 아니 본거야 예? 뭐야 꼭지가 왜 이렇게 작아 너는? 성감배가 아닌가 봐 모르겠어요 맞지 성감배가 아닌가 보다 응 어 뭐라 응 직통한다 아 렌즈 껴 그러면? 나 렌즈 안 껴요 어 그럼 저 눈이 좋아요 몇.. 몇인데? 아 1.5 1.5 1.5 1.5 1.5 음 어 이뻐요 1.5 1.5 1.5 1.5 1.5 1.5 1.5 3.5 1.5 1.5 1.5 아 눈 좋아요? 아 저 거의 아래입니다 그냥 아예 거의 마이너스 나 렌즈 안 껴요 렌즈 응 나 시력이 너무 나빠 그래 응 어 안경 썼던 적도 있는 거 같아 맞지? 어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 그럼 한 명씩 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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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슨 소리야 또 정주 당해 놓다 붙어 큰일나 아 어차피 남자끼리 왜 또 아이고 큰일납니다 아 그럼 게임 하나 할까요? 무슨 게임 어 뭐 삼가모산이라든지 뱀상이라든지 그런게 돼? 어 뭐 대줘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 뭐 나들끼리 왜 여성팬들이 많다며 너 여의보다 다락가면 어떡해 아 나 때문에 언니들이 또 화나가서 또 뭐 밥줄 끊겨 이 순간 너만 보고싶다 큰일나 너만 보면 안되냐? 이 순간 너만 보면 안되냐? 왜 밥줄 끊겨 절관은 왜 말이 많아 나 정말 밥줄 끊겨 이 순간 너만 보면 안되냐고 야 어 안되냐고 나는 네가 밥줄 끊길까봐 걱정돼 어 네 악가리입니다 신경써 아 저요? 네 네 혹시 게임 뭐 아는거 있어요? 리니지? 네? 리니지? 아니 정답이 리니지? 정답이 있고 아 이게 게임이에요? 뭐 산넘오산 진실게임 뭐 그런거지 뭐 사실 너하고싶다 산넘오산이 이게 그 기억하는건가? 산넘오산이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거지 기억하는거 아니면 뭐 근데 둘이라면 재미없지 산넘오산은 아 그래요? 네명이 하는거지 그렇지? 아 그래요? 둘이라는건 송병호 게임 이런거 하는거 아닌가? 물어보는거 아 그래요? 그치 산넘오산은 내가 예를들어서 퍼프에 그 다음에 나한테 키스를 해 네 니가 키스하면 내가 그 다음에 네 거기를 빨아 아 거기 여기 가슴쪽 그러면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는건데 네 투리해서 재미없지 아 그래요? 돌아가면서 하는거라도 아닌가? 청개구리 가위발구요 청개구리 가위발구요 그게 뭐지? 리니지 썰 풀어다는건 뭐야 리니지 해봤어요? 리니지 1 말하는 섬 시절 붉은 기타의 검 늑댕단 죽이고 요정 밤되면 녹색 씨앗을 거기 낡았었어 어렸을때 어렸을때 가지고 돈은 한번 어디 낡지 맨날 엔티패고 크로스보허만 스파일고 그때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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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때 뱀 뱀사 안사는 그거 뭐야 뱀사 안사는 그거 뭐라고 헉 추웠구나 뱀사네 빨리 예? 추웠네 아니 쟈 쟈 콕쥬가 크다고 손감변 아니야? 응 아니 나는 남자들 콕쥬 크면 고개가 손감변인줄 알았어 아 진짜로? 왜냐면은 맨날 고개를 장악시키니까 커진게 아닐까 생각했거든 응 아니구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그게 맞을 수 있지 도쿤인데 어 차혜련 얘기 가끔 들었어요 차혜련? 가끔 가끔 뭐뭐 들어요 차혜련 강민경 어 강민경 배둔아 오 강민경 배둔아 섞은 거 같은데 섞은 거 뭐였지? 나쁜 거로는 나쁜 건 아니고 닮았다 연예인은 이경실 소리도 들었고 살쪘을 때 네 오 음 고현애 얘기 들었어 중간에는 조현애 차은우 조규성 조규성은 뭐야 아 축구전수 어 닮았다 약간 축구전수 조규성 느낌 있네 예 어 맞네 김수희야 김수희는 가수 오 축구전수 약간 있긴 하네 응 맞죠 여기 있죠 응 신하균도 있대 맞네 맞네 신하균 있다 신하균 신하균 실제로 봤는데 아 진짜로 지나가면 지나가면서 혼자 있었어요? 그분이? 아니야 아니야 지나가면서 본 거라 그래요 위홍란 아 아 아 아 아 아 김희철 닮았다고? 아 이누나요? 응 김희철 닮았다는 소리는 들은 분도 있어? 처음 들어봐요 김희철 아 이거 사가미야 어 지금 거 야비하게 생겼대 사가미 0.01 2개에 14,000원 기르지 않았어 아 아 이거 14,000원이야? 14,000원 야 이게 엄청 얇은 거 일본에서 유명한 거 일본 거야 사가미라고 비싼 값 하겠지? 0.01이라서 약간 노콘과 같은 느낌? 어 진짜로? 엄청 얇은 거 0.01이잖아 보통 5mm 여자도 이런 거에 따라 다른가? 진짜 틀리지 아 진짜로? 틀리죠 그쵸 초박형 초초초초초초박형 제일 비싼 거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건데 어우 제일 비싸네 이거 하 노콘이 짱이라고 근데 노콘을 사실 좀 알아간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요즘에 이게 성폭 조심해야 돼 사실 아 진짜로? 왜요? 왜요? 요새 뭐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저는 주사 다 맞았거든요 아 주사야? 저는 가다실 구각까지 다 맞은 여자 그게 뭐야? 성평 예방 주사 자궁경부암 주사라고 남자도 맞는 건데 선병주사 맞아야 돼? 그거 맞으면 임질도 안 걸리고 매독도 안 걸리고 몇 가지 방지를 해줘야 아 선병주사? 아 그런 거 있어요? 어 몰랐어 아 씨발 그거 맞아 맞아 아 어디서 맞아요? 조건 좋아하면 비뇨기과나 가정위원과나 여기 다 병원에 있어 어 요즘에 다 맞지 않아? 남자들도 맞던데 요즘에? 그런 거 맞으면 안 걸려요? 가다실 3차까지 맞아야 돼 3? 3차까지? 예방이 되지 예방이 된다고? 그럼 에이지도 예방이 돼요? 에이지도 예방이 돼요? 에이지도 예방 안 되지 에이지도 근데 복윤자랑 해야지 걸리는 거라서 남자랑 남자끼리 한다고 에이지도 걸리는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에이지도 복윤자랑 해야지 걸리는 거 우와 이게 약간 오해가 많더라고 남자랑 하면 무조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응 복윤자랑 해야 걸리지 하여튼 둘 다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생각보다 아 남자도 맞는다 본데? 이 형 이 형 이 형 뭔 소리에요 뭐야 이 아니 아니 웃겨가지고 3번째 여자랑 100번째? 이거 마시니까 웃은 거 아닌가 이거? 뱀 사 안 사 뱀 사 안 사 뱀 사 안 사 응? 뱀 사 안 사 어? 아니 갑자기? 어? 갑자기 너무 아까 뱀 사냐고 안 사냐고 나 마셔 아니면 마셔야 되는 거야? 아 마셔야지 아 그래? 마셔야지 이따 마셔 뭐야 미친 새끼야 기운 새끼야 이 씨발로 마 왜 왜 야 이거 뭐야 이 씨발로 마 왜왜 왜왜 왜요? 야 이게 뭐야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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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뭐 해 이게 왜요 이거 너무 꽉짱은 거 아니야 이거 오빠 이거 뭐 해요 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아니 그런 거 아니지 어 낚시 같이 가자 잘자 아 너무 감사해 뱀 사 안자 또? 아니면 내가 물어봐야지 어 뱀 사 안자 어 사 왜왜 왜요 사 어 할게 예 예 뱀 사 안자 내가 먼저 사는 거잖아 예 내가 산 다음에 예 네 품막대도 모른다 아 예예 아하 편한 대로 하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네?